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니티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병 워리 캐릭터를 아니, 차죠.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점에 지금 팔고 있는데 이병 워리 여러분들 뭐 복불로 모드였나? 거기서 다들 보셨을텐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지금 시간에 방이 없잖아. 이거 어택을 해야겠네. 자 어택을 한번 타보겠습니다. 방이 없기 때문에. 뒤모으는 것 같아. 이빨 오지네. 와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. 된다는 소리 우어어얽 정말 차 좋습니다 정말 좋다 와 치린다 발에 살뻔했다 와~~ 차 치리네요 태도가 안보인다 와아아아아아 다른 메일 타 봅시다. 아 막 쓰러질 것 같아 차가. 못 진다. 여러분 캐릭터가 200키로 달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왐마. 하아 완주는 못하겠다. 어렵네. 캐릭이 완주가 안돼요. 연기. 인정하게. 아 정말. 안좋네요. 이거 살 바야 치킨 먹는 게 낫겠다 이 나름 만원 하나 와 와 드립감 싫어 드립감 싫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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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 캐릭터 간다 워리 검객 워리 디라이더 였구요 그 다음 이거 뭐죠 이거 이름 뭐였죠 요거 잠깐만 쟤는 아까 걔보다 좀 낫나? 똑같은 것 같은데? 쟤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? 우와아! 우와아! 점프! 야야야! 점프해! 우와아! 실화냐 이거? 캐릭이 막 점프하고 지랄이야. 우와아! 오신다. 야, 초과는 빠르네. 우와아! 캬! 어어씨! 참뜯는 거봐! 안장성 제로다 진짜. 아...안장성 제로다 진짜. 우와아! 야 이거 뭐해! 이거 카토라이도 맞냐 이거? 우와! 우와! 너무 슈툴할 것 같애 아 초반에 왜 빠른가 했는데 저 지금 달린 새도우가 택테보가 달린거구나 아 난 왜 초반에 이 차가 더 빠른가 했어 알고보니까 택테보가 달린거였네 저거 택테보가 달린겁니다 야랭이 났네요 저거 택테보가 와 오진다 그냥 사지마세요 여러분들 와 정말 다신 타고싶지도 않습니다 와 정말 다신 타고싶지도 않습니다 저거 택테보가 와 오진다 여러분들 실력을 일단 하고있습니다 와 바람들이 겁나 갈수있네요 아 바람들 아 바람들 겁나 걸치기네 와 가람들 어이없 6 아 자 다잇! 마무리 아.. 힘들다 이제 제네 만날 좋아요! 지금 살아있는 최고 이 플레이를 유튜브 팬분들께 맞습니다 뿅! 일형이랑 오리였구요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댓글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! 여기까지! 안녕!